2014 서리풀 악기 제작 전시회가 27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저마다 특징을 지닌 25점의 악기를 선보이며 악기 시연과 셀프 악기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시는 내달 7일까지 서초 음악문화지구 갤러리 반포대로 5회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27일 열린 개막 행사에선 수제 현악기 제작자 5명이 출품 악기들을 소개하고 전시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초 하면 다들 문화예술 도시,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그런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우리가 제가 굳이 K-클리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가야 되겠다. 연주자가 얼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악기를 보면서 악기 제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악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 핫 컨텐츠 앤 뉴스 HCN 핫 컨텐츠 앤 뉴스 하는kef